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제안하고 그리고 노사민정이 함께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사회혁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처럼 성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일자리도 심각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자리도 역시 암울하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일자리가 질이 아주 낮은 이런 일자리거나 비정규직이지 않거나 이런 일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 간의 격차가 너무 심각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모두가 함께 나서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에서 왜 광주형 일자리에 주목을 하는 건가요?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요. 광주형 일자리 말고는 새 정부에서도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시만 심각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소위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런 점에서 새 정부에서도 아무튼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새 정부의 일자리 어떤 정책의 대안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조금만 더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출범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 이전에 2015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첫 토론회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바가 있고요. 그 뒤에도 수차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시고 또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 의견도 직접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후보 시절 또 지금 대통령 되신 뒤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대상인 독일의 노사관계가 좀 구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를 과거의 일자리 어떤 개념으로 보거나 과거의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광주시에서 3년간 추진해왔던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고 자꾸 성과 성과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과라는 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독일과 같은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그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선주기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또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바로 노사관계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뭐보면 사용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랄지 또 이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노사와 함께 이 일을 이제 추진했고요. 또 민주노총이가 공공우수 노조와 사회공공협약을 이제 체결했던 일이랄지 또 광주시에서 크고 작은 이런 노사 갈등을 저희가 중재에 이제 조종했던 일 이런 것들이 광주형 일자리 이제 성공을 위한 이런 이제 일련의 노력들이었고요. 이런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2015년에는 광주시가 노사 민정협력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일에는 기초협약 자리가 마련됐었죠.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됐었나요? 그동안 광주시에서 그 광주 일자리와 관련된 이제 많은 논의가 이제 되어왔었었는데요.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시간 그리고 노사 이제 책임경영과 원화청 이제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기관과 단체가 서로 공감을 표하고 각 이제 영역별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향후에 이제 찾겠지만 우선은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동작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초협약은 일종의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참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하기 좋고 이제 일하기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참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의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조만간에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자동차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조만간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이번에 지역노동계가 참여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 전에도 이제 가시하긴 했었는데 이런 이제 틀을 통해서 함께 결정한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의 경우에 연구용역비 3억 원만 편성이 돼서 약간 미비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과제로 이제 반영이 되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그 어떤 이제 학습이 제대로 이제 되셔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그 밖의 이제 각 이제 정부 부처에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도 이제 낮고 현실 인식이 굉장히 안이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문제를 정부에서는 재난 수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정책실장도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홍수로 재난이 또는 화재로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걸 놔두고 구급 어떤 이제 조치를 빨리 이제 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연구 영역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참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광주시에서 쭉 추진해왔던 광주형 일자리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지원하고 이걸 어떻게 성공시켜서 전국을 확산시킬 것인지 여기에 보다 어떤 방점을 두고 정부에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이지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정말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연구 영역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정말로 연구 영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이제 연구 영역으로 시작해서 연구 영역으로 또 끝나버렸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속도감 있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과 제도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빅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친환경 자동차 완성차 부품사를 이제 입주해보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계획인데요. 그게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광주시에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광주시를 전기자동차 시범노시로 지정해서 그에 따르는 이제 재반이 이제 지원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법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입주하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광주형 일자를 적용하는 노사 상생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나 보조금 이제 혜택을 이제 지원해준다랄지 또는 이제 광주시에서 지금 이제 광주시를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시범도시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된다라면 우선 대중교통, 워스나 이제 택시부터 전기자동차로 이제 교체를 한다랄지 또는 전기자동차 지금 이제 충전 인프라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설을 이제 확대해준다랄지 또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이제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제랄지 보조금이랄지 이런 이제 지원들을 좀 더 이제 확대해준다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이제 법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광주 친환경차 부품 클래스 조성 사업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연계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이제 이 어떤 지역에 또는 이제 이 기업에 광주형 일자리를 연계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이제 계획입니다. 네, 또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구가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꾸려지고 또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네, 광주시에 있는 22개 기관과 단체가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 노동청 이런 이제 행정기관과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제 노총이랄지 경총이랄지 상공에서 그리고 광주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함께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야말로 광주를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을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토대로 전국 확산이 저희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현재까지는 일자리 어떤 이제 개수로서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많은 일 자체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지금 남은 것은 기업의 이제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이제 구현되는 게 전국적인 이제 확산을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매우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보고 현재로서는 이제 벤치마킹하는 곳에 가서 설명회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뭐 정책과 관련된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광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전국 확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광주형 일자리 앞으로 잘 구현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